님이 또 두 개씩 이렇게 하루에 가장 많이 쓰는 말 뭐야 일단 열어봤으니까 한 번 예 뭐지? 그겁니다 뭐지? 어떤 거예요? 생각해보세요 한번 사람들 만나면 그냥 주로 매니저랑 통화 제일 많이 해서 네 그래서요? 어 저 주로 쓰는 말이 생각이 안 나요 뭘 제일 주로 많이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요 생각 안 나면 넘어가시구요 이걸 일단 다 해보죠